이 상장 시장이라는 것은 냉정하잖아요. 그래서 이 상장 회사라고 하는 것에 상장을 딱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냉정하게 너는 너 한 주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이 주식이 그냥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5천원 대까지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 뭐 회사의 영업이익은 괜찮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아 요 정도면은 뭐 이제는 한 번쯤 매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번에 바닥을 찍고 1400 포인트였었을 때 바닥을 찍고 주가가 회복을 한 것 뿐이지 투자 메리트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아직까지는 홀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주가가 만 육백원을 종가상 깨면 안 돼요. 무슨 말인지 알았죠? 종가상 만 육백원 라인을 깬다면 깨고 다시 회복을 못한다면 이거는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도 고평가니까 이 종목이 보호가 투자 메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두고 미래 가치가 그만큼 좋으니까 더 웃돈 주고 살 수 있어 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퍼라는 거거든요. 퍼 그래서 퍼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종목이 퍼가 형성이 될 정도의 고 부가가치 사업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. 그러면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고 재력이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거는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이번에 한 번 강하게 2만원 라인까지 왔으니까 올라오시면 올라와서 1만6천원만 지지를 하면 기술적으로 반동권이 얼마든지 더 올 수 있는 시세가 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 번 견뎌볼 수는 있다는 거죠.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1만8백원 라인 그걸 절대 깨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대응하시면 됩니다. 1만8백원 라인 도움이 되셨나요? 저는 그냥 탁 보면 알아요.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미 통달한 지 수십 년 된 사람이라서 저희 카페 찾아가 보시면 다 압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도 한 번 다 보시고 간단하게 찾아가는 길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. 참고적으로 지금은요. 지금은 제가 그 추천하면서 이렇게 뭐 추천비용 받고 이러는 일은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다 이전 일이니까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느냐 인생이 바뀌리라 그 동영상 바로 밑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너서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이 있거든요.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천 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한 번 시간 내가지고 한 번 보세요.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한 번 보십시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이제 곧 imf가 오고 국가부도회 사타가 오는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돈벌이에 이걸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쭉 훑어보시면은요. 주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. 다행히 에spring